안녕하세요. 진석훈입니다. 오늘은 부가부 동키파이브 폴딩하는 방법을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기 전에 꼭 구독 부탁드리면서 영상 바로 출발해보겠습니다. 부가부 동키파이브는 쌍둥이 유모차지만 시트가 있는 상태에서도 접을 수가 있는데요. 있는 상태에서 접어주실 때는 캐노피를 모두 접어주시고 등받이 각도 조절 레버를 통해서 프레임을 핸들과 나란히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앞보기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앞보기 상태에서는 더 기울여주셔서 핸들 프레임과 시트 프레임이 나란히 되도록 세팅을 해주시고요. 혹시 배시넷 상태에서 폴딩을 해주실 때는 핸들을 끝까지 다 밀어넣지 마시고 한 두 단계 정도 여유 있는 상태에서 폴딩을 해주시는 게 더욱 쉽습니다. 그 다음에 핸들이 있는 레버를 잡아당길 건데 저는 동키 같은 경우는 폭스랑 다르게 엄지손가락으로 버튼을 누르면서 당겨주시는 게 좀 더 힘이 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동키 제품 자체가 무겁다 보니까 이 레버가 뻑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버를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당연히 검은 버튼을 누르는 게 1번이고요. 검은 버튼 누르면서 살짝 프레임을 위로 듭니다. 위로 들면서 레버를 당겨주시면 힘 많이 들이지 않고도 레버를 쉽게 누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려주시면 프레임이 저절로 내려가시고요. 가운데 프레임을 들어 올려주시면 이렇게 동키 파이브를 접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동키 파이브를 접을 때 조금 더 완전히 컴팩트하게 만들고 싶다. 이럴 때에는 일단 시트를 분리해주시고요. 동키도 메모리 버튼이기 때문에 버튼 다 눌러주시면 시트를 손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시트 우선 제거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핸들 두세 단계 정도 남겨놨었죠. 다 넣어주시고 이제 모노모드로 변경을 해줍니다. 모노모드 같은 경우에는 앞바퀴 쪽과 뒷바퀴 쪽 핸들 쪽에 총 3개의 락을 열어주시고 가운데 프레임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모노모드가 되죠. 만들어 주신 다음에 앞바퀴의 뒷부분에 보면 원형으로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주시면 바퀴가 제거가 되고요. 뒷바퀴의 프레임은 이 위에서 봤을 때는 안 보이는데 뒤쪽에 버튼이 하나가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주시면 뒷바퀴도 굉장히 편하게 제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레버를 당겨주시게 되면 동키의 프레임을 최소화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동키를 싣고 장거리를 가시거나 조금 더 컴팩트하게 보관을 해야 한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부속품들을 따로 보관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공간적으로 컴팩트하게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 캐리핸들 부분을 따로 빼서 보관해 주신 것이 더욱 시트를 납작하게 보관해 줄 수도 있는 팁입니다. 역순으로 해보면 프레임은 그냥 들어 올려주시고 프레임은 그냥 들어 올려주시면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바퀴부터 꽂을 때는 별도로 레버를 조작하지 않으셔도 쉽게 꽂아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뒷바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모노모드로 변경했던 레버를 풀어주시고 저도 보통 밑에 있는 레버들은 발로 해도 쉽게 풀어집니다. 버튼 눌러서 프레임을 열어주시고요. 락 모두 잠가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트를 다시 장착해 주시면 언폴딩 완료된 모습입니다. 일단은 동키5 같은 경우는 시트가 껴져 있는 채로 접을 수 있는 부분은 좀 집 앞이나 집에서 간단히 잠깐만 접어놓을 때 그렇게 사용을 하시고 차에 넣을 때는 동키의 프레임을 좀 먼저 실어주시는 쪽으로 해주시면 조금 더 작은 차량에도 넉넉하게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동키5를 싣는 것에 대한 걱정은 너무 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